여기서 마을회관 이쪽 도로로 쭉 내려가서 우회전에서 이렇게 돌다가 오늘 양평 양평 좌저 끝에 있는 소리산 임두로 왔습니다 좀 오질해서 그런지 신선한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길이 차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풀도 별로 없고 딱 좋은데요 가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았다 보통은 미역주의 상품이 나왔습니다 탈raf사님의 향품은 그리고 항상 좋은데요 지구가 시장인 곳을 크게 consult고요 충분히 주행하면 더 좋은데요 일정합니다 일단 관련이 공간 개발에 지지요 또 어떤 방지 하는 건데요 다음 영상은 그냥 끝앙지않고 제가 보니 예전에 나의 기회로 빠르게 볼 때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의 영역은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아 엄청 시원하다 4,5일인데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딱 좋습니다. 초보들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아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 진짜 맛있습니다. 터버로 놓고 가고 있습니다 지루해갖고 좀만 돌려구요 배터리 안아낸다 배터리 안아낸다 부ạo 느лиésus 욘 됐어 하얗게 새운 많은 날들 멀어져가는 기억 속으로 묻죠 와 멋있다 비오는데? 오 비온다 오 빗소리 좋아 딱 좋아 너무 행복한 소리 바꿔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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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오는 중 중간에 오는 중 약간 진하세요? 약간 시내 진하세요? 진하 우리 자... 자...덕? 자적 형 자적 자적 뿌리 깊은 뿌리 깊어 으허허허허 마지막에 눈빛 좌우 자그러분이 납기하고 왕타가 두고 다닦아 두고 다닦아 마지막으로 2분 2분 곧 2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